안녕하세요. 레더놀이 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베이직 폴딩장 지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느질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무늬가 있고, 안쪽 면은 반질반질하며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의 무늬나 구멍으로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해 주세요.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가죽에 붙이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겉면에 붙여서 사용하면 제작 동영상을 보면서 바느질하기가 편리합니다. 4번 가죽을 3번 가죽 위에 올리고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6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실은 알려드린 길이의 6배로 계산해서 잘라주세요.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 줍니다. 실에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 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1번 가죽 제일 위에 바느질 구멍 위치과 맞춰줍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한 방향으로 놓아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 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할 때는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 해줍니다. 바느질 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 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 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의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면으로 빼줍니다. 위에서 보면 두 땀이 중복해서 바느질 되었습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주세요.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여러 번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순간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실 위에만 얇게 발라주세요. 안쪽면에도 순간접착제가 묻으면 지친 색으로 변합니다. 실 위에만 얇게 덧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은 4번 가죽 두 개도 3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올리고 각각 바느질 해줍니다. 위에부터 4번 가죽을 올려서 이 부분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 하고 그 아래 바느질 선에 또 4번 가죽을 올리고 바느질 해줍니다. 실 길이는 이 길이의 6배인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번 바느질 해야 하므로 실은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5번 가죽을 4번 가죽 위에 올리고 이 부분을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옆면을 바느질 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8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몇 단 바느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먼저 3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줍니다.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 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 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여기까지 바느질 했다면 다음 구멍에 4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 해줍니다. 천천히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 해주세요. 여기 4번 가죽과 4번 가죽 사이에 바느질 구멍이 없는 부분은 3번 가죽의 다음 구멍을 통과하고 4번 가죽 사이 틈새로 바늘을 통과해서 바느질 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 하고 5번 가죽은 바느질 구멍이 없는 부분을 위쪽으로 놓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추었다면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춰서 바느질 하고 바느질 구멍이 없는 부분은 가죽 사이 틈새로 바늘을 빼서 바느질 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 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 하고 양쪽 실을 잘 당기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의 실을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자르고 순간접착제를 실 위에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모두 바느질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과 6번 가죽을 준비해줍니다. 6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바느질 할 실 길이는 1번 가죽 가로 길이의 2배인 8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 해 보겠습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사각형 모양의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 하면 됩니다. 사각 모양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여기 바느질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좌측 바느질 구멍으로 가로질러서 바느질 해줍니다. 아래 바늘을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위에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할 때 6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바늘을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가죽 사이로 빼준 실은 다시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위에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6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쭉 바느질 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 해서 실 마감 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 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실을 안쪽 면으로 빼고 쪽가위로 실을 잘라줍니다. 순간 접착제로 마감 해주세요. 다음은 1번 가죽 겉면 바느질 구멍에 7번 가죽을 올리고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 할 실 길이는 1번 가죽 세로 길이의 2배인 3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을 각각 바느질 해야 하므로 실은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 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양쪽에 4개의 구멍을 각각 바느질 할 겁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시계 방향으로 바느질 해 줍니다. 다시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 하고 위로 올려온 실은 대각선 아래 구멍으로 넣어서 사선 바느질이 되도록 해 주세요. 아래 바늘을 위로 올릴 때는 오른쪽 위에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온 실을 다시 대각선 아래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줄 때 7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바늘을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아래 바늘도 같은 구멍으로 1번 가죽만 통과해서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실 마감을 위해서 가죽 사이로 실을 빼 주었습니다. 두 실을 잘 당기고 실을 묶어서 매듭 지어 줍니다. 제일 안쪽에 매듭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더 묶어서 두 번 매듭 지어 주세요. 쪽 가위로 시접 밖으로 나온 실을 잘라줍니다. 순간접착제를 가죽 사이에 실을 숨기면서 얇게 덧바르고 손으로 눌러 고정해 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옆에 남은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 해 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 할 실 길이는 1번 가죽 가로 길이의 5배인 200cm 로 잘라 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 해 보겠습니다. 2번 가죽의 지퍼 슬라이더 부분은 반드시 오른쪽 위에 위치하도록 놓아 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 줍니다. 2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1번 가죽의 안쪽에 있는 구멍으로 바늘을 같이 통과해 줍니다. 1번 가죽 가장자리 바느질 구멍은 나중에 바느질 할 거예요.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춰서 세대 스티치로 바느질 하면 됩니다.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실을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 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 하고 여기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 해서 실 마감해 주세요. 다음은 3번 가죽을 1번 가죽 왼쪽 면에 놓고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바느질 할 실 길이는 1번 가죽 가로 길이의 3배인 110cm로 잘라 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 해 보겠습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 주세요.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실을 반으로 나누고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세대 스티치로 바느질 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 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 해 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 해서 실 마감해 주세요. 다음은 가죽을 뒤집어서 양쪽 면을 안으로 접어준 후 윗부분을 바느질 할 겁니다. 바느질 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90cm로 잘라 주면 됩니다. 위와 아래 부분을 각각 바느질 해야 하므로 실은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 주세요. 접은 상태의 2번 가죽을 보면 첫 번째 구멍 아래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1번 가죽의 큰 구멍과 2번 가죽 첫 번째 구멍을 맞추고 오른쪽에도 1번 가죽의 큰 구멍과 접혀진 가죽 첫 번째 구멍을 같이 맞춰 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 해 보겠습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 줍니다. 이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 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 해 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 가죽 마지막 구멍이 1번 가죽의 큰 구멍과 잘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한 땀을 더 바느질해서 매듭 지어 줍니다. 매듭 지어졌습니다. 다음 큰 구멍 전까지는 1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 줍니다. 한 땀 바느질 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 해 주세요. 여기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 했습니다. 가죽을 접어서 다음 큰 구멍에 접은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맞추고 이어서 바느질 해 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 해서 실 마감해 주세요. 반대면도 잘라둔 실을 사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 해 주세요. 큰 구멍에서는 반드시 접은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맞춰 줘야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 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춰서 바느질 해 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스티커를 제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랩을 잠들면 베이직 홀딩 장지갑이 완성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 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